다시 방향 트세요 뒤로 세게 다시 이제 반대 앞으로 반대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제 앞으로 앞으로 아니야 아니야 넘어가지 않아요 그쪽을 반대를 뒤로 반대를 뒤로 천천히 중심 잡아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는 조금은 이게 잘 안되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저쪽 앞으로 저쪽 반대편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를 한바퀴 둬세요 이거를 한바퀴 둬세요 이렇게 오신 다음에 쭉 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방향을 더 더 세게 길게 더 길게 오케이 오셔가지고 이제 틀어요 틀어요 한바퀴 사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돌아요 너무 놀지 말고 예예 맞춰가면서 사살 한바퀴만 더 돌아볼게요 이게 방향 터닝하는게 중요해요 다시 이렇게 한바퀴만 돌아볼게요 그렇게 하고 자유롭게 탈게요 이렇게 한바퀴만 더 저쪽으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예 천천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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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